누나 나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 이거 뭐야 아 그거 틱톡 친구 초대 이벤트 친구 초대 이벤트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버는 이벤트 우와 너 틱톡 아직 안 깔았지? 내가 보낸 링크로 들어가서 틱톡 앱 다운로드하면 우리 둘 다 상금을 획득하는 이벤트 그런게 있어? 빨리 해봐야겠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벤트 했는데 브라질에 어떤 사람은 7500명을 추가해서 엄청난 상금을 받았대 우와 7500명? 그 사람 완전 인싸네 어 친구를 더 많이 초대했으러 더 많은 선물을 받는다는데 그럼 이 사람은 엄청 더 많은 선물을 받은거지 우와 나도 할래 나도 어떻게 해? 어 여기에 링크 눌러서 들어가면 틱톡 다운로드하게 눌러서 다운로드 누나 나 틱톡 깔았어 좋지요 이제 너랑 나랑 둘 다 상금을 획득한거야 오 나도 같이 받는다니까 좋다 자 이제 니가 7일동안 틱톡을 사용하면 나한테 추가 상금 준다? 오 진짜? 나도 6학년한테 보내서 친구 초대할래 그럴거면 빨리 해야돼 기간 한정 있어서 오 그래? 어떻게 보내? 아 어떻게 보내냐면 틱톡을 열면 제일 먼저 추천 영상이 뜨잖아 거기에 틱톡 보너스 클릭 바로가기 클릭 링크 복사해서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면 돼 오호 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필 에 들어가서 동전 버튼 클릭 바로 가기 그런 다음 링크 복사해서 6학년한테 보내 어 여기 보냈어 그럼 된거야 어 엄청 간단하네 갯 cả 어 간단하지? 틱톡 깔아 보니까 재밌네 오 짧고 재밌는 영상이 많아 틱톡보다 보면 신강가는 줄 모른다니까 재밌다 나도 찍어보자 어떻게 찍어? 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카메라가 짠 뜨지? 오 이렇게 그럼 넌 빨간색 녹화 버튼 눌러서 찍으면 돼 요즘 유행하는 오리 게임 해보자 눈을 깜빡하면 돼 오 됐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라 됐다 네 시작 어 그냥 됐어 오 됐다 오 틱톡 재밌다 어 틱톡에는 이런 필터들도 예쁘게 잘 돼있고 게임들도 재밌는 게 많아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 오 재밌다 깰깰깰 이제 아주 재밌는 틱톡 찍자 아주 재밌는 틱톡? 어떤 거? 짜잔 설탕으로 풍선 사탕 불기 시작할 거예요 설탕으로 가능해? 어 엄청 쉬워 게다가 그 풍선 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스프링클 넣어볼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키키키키키 과연 될지 누구누구누구 설탕 한 컵을 냄비에 넣고 물컵을 반 컵으로 넣어주고 물엿을 넣어주고 대략 한 스푼 불을 켜줍니다 한 번도 저어주지 말고 이 정도 끓었으면 견인컵에다가 따라주고 이 정도? 식용색소를 넣어줍니다 내 거는 핑크색 우와 우와 보글보글 끓어 이렇게 누나가 큰 빨대로 한번 불어볼게 오우 불어볼게 오우 불린다 meals 오우 재미있게 이번엔 종이컵에 구멍을 내서 불어볼게 더 크게 오우! 더 크게 불어봐 과연 될까요? 뭔가 될거같아 봐봐 과연 될까요 제발 됐으면 좋겠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우 크게 풀린다 스파클링 넣어봐 우리 여기다가 스파클링 넣어볼까 나는 요색깔 넣어볼게 오 들어가 어머 대박 우와 스파클링 들어가 우와 신기하다 오리온 이거봐 우와 대박이다 너무 잘된다 난 파이프 파빗으로 해볼거야 파이프 파빗으로 해봐 나 해볼게 알겠지 파이프 파빗 물어볼게 오오 되지 오 오 오오 오오 신기하다 개개개 혹시 안될수도 있어서 내가 버블젤리를 사왔지 오 나 버블캔디 하고싶었는데 빨대로 캔디 안을 불면 불리는건가봐 오 나는 이 맛으로 해야지 블루베리 향 이걸로 틱톡 찍을거야 나 찍어줘 오 오 봤어? 버블 안에 버블 우와 나도 찍을래 찍어줘 그래 해봐 준비 시작 우 우 우 우커 오늘도 신나게 버블캔디 만들어서 보기 대성공!